마지막 흔들리는 2일 날 아 뭐야 이거 어떡하지? 나이스 아 조금 안나갔다 제그 가면 폭풍이 줄었지 앉았지 와우 나이스 오예? 누르기 좋습니까? 와이 좋지야 적갈수 빼기는 이렇게 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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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지 안봐 그렇지 아 가드했어 대쉬 가드했어 진짜로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아니 퍽힣 내가 더 상대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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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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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어 진짜 망당하다 이거는 이건 또 왜 한쪽 하는데 아니 저기요 와 가위바위보 다 돌아갔는데 뭐야 왜 맞았어 야 이 쇼 어 가만있었다 제이빙이다 어떡해? 어떡해 나이클 뭐야 야 여기 메메비야 여기 무시마 도장이야 누구 차려 어? 여기서 타일랜드 사람이 그러지마 일본사람 대장이라고? 아이씨 이러지 해줄 수 있을까? 아이씨 왜 오지 어디노 아니 왜 க 이씨 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